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리고 선생님의 스케줄상, 일정상, 체력상 아주 짧은 캐스트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또 캐스트에서 힘을 얻고 일주일을 버틴다라는 글들을 보고 아, 짧더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동안 잠시 스쳤던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이야기를 오늘 캐스트에 간단히 이야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9평을 앞두고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6평 끝나고 9평이 좀 오랜 시간 남았을 때에는 열심히 할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희망으로 계획을 짜고 노력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만처럼 쉽게 되지 않고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빠르게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늦게 느낄수록 수능 결과는 좋을 거예요. 스토리가, 수험생들의 스토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 되게 힘들었던 수험생들이 마지막에 크게 웃어.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지금 힘든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다 다른 이유로 심적으로 쉽지 않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접속사, 접속사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체력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써요, 핸드폰에. 그렇게 내 표현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나의 표현을 하나하나 바꿀수록 내 삶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힘든 순간 행복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내가 사용하는 접속사 몇 개를 바꿔내면 그건 몇 개만 바꿔도 그 뒤에 붙는 많은 문장들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감정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힘들다라는 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접속사가 그래서로 연결이 되면 힘들다. 그래서. 뒤에 붙을 수 있는 문장은 너무 뻔하지 않을까? 힘들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는 말 올 수가 있겠죠. 또는 변화가 없어.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 또는 매일 새로운 고난에 나는 넘어져.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그래서 멈출래. 이런 생각. 그래서가 되게 무섭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지쳐. 너무 지쳐.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 그래서라는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 대부분이 되게 약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수 있어요. 감정의 대부분은 약간은 부정적인 방향에 있을 수 있다. 1에서 10가지의 정도로 봤을 때 5를 기준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의 접속사를 바꾸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다 라고 할 때 힘들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해낸다 라고 바꾸시고 변화가 없다. 아무리 해도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계속한다.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 변하는 순간이 수능날 드라마틱하게 수능날 확 변해주면 훨씬 더 행복할 거다. 매일 새로운 고난에 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서서 또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는 거기에 부정적인 접속사를 쓰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행복하다. 지친다라는 건 내가 할 것이 많고 나를 찾는 이들이 많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할 것을 가지고 있고 지친다라는 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잖아. 근거잖아. 그러니까 행복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의 접속사를 바꾼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을 바꿔나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수능날까지 탄탄하게 행복하게 신나게 뛰어갈 수 있을 거고 그 하루하루가 수능날 성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정을 부정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Keep Going 한다. 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